전국 각지의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보온으로 몰려들어 요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접근이 쉽고 훈련시설도 훌륭하기 때문인데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동장군의 위세에 눈보라까지 휘몰아치지만 어린 축구급나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벌써 5년째 겨울이면 어김없이 보온에 찾아와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유소년축구클럽입니다. 바로 옆 실내 육상훈련장인 전천우 육상경기장에도 선수들의 땀냄새가 가득합니다. 추위와 눈보라를 막아주는 실내에 110미터 길이 우레탄 육상트랙을 갖춰 겨울훈련도 끄떡없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훈련장 시설이 좋다 보니 지난해에만 5만 명 넘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지로 보온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쓰고 간 돈만 47억 원이 넘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국 스포츠의 메카 전지훈련의 고장으로 명상을 갖고 있는데요. 명상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선수들을 유치해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매서운 한파를 전지훈련의 열기로 이겨낸 선수들은 올 한해도 선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